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1학기 중간고사 화학 내신 대비 공부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퀘스트를 준비했는데요. 학교에서 이 화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보시면 1단원을 배우고 있을 건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네 1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헤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는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 내용은 거의 진행을 하고요. 자 3월에는 보통 화학과 우리 생활, 화학식량과 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화학 반응식은 아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음 괜찮네. 따라갈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시기요? 선생님 무슨 시기요? 오 예 자 이 화학식량과 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식량과 몰이 그냥 단순 계산, 단순 사측 연산만 좀 있기 때문에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화학식량과 몰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개념과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면서 어? 여기에서는 이 개념을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진짜 스텝 바이 스텝을 거치면서 우리가 진짜 많은 학습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 자 화학식량과 몰을 공부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요 퀘스트 영상을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아 또 이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 선생님 저 이거 다 맞췄는데 어 여기에서 다 틀렸어요. 암기를 안 해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너무 안 해서 틀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일단 1-1단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 1-1단원에서 사람 이름이 좀 나옵니다. 하버 또는 하버 보슈는 다 외우는데 캐러더스 또는 베이클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대충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람 이름 다 외우세요. 알겠죠? 그리고 교과서마다 거의 똑같은 사람 이름 다 나오니까 뭐 나일론을 만든 사람 또는 플라스틱을 만든 사람 다 알아 두셔야 하고요. 우리는 지금 수능이 아니고 내신입니다. 정말 디테일한 요소를 영어 본문에 암기하듯이 학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 보시고 다양한 건축재료의 종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철, 알루미늄, 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즘 트렌드가 내신에도 많이 나오지만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도 좀 많이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재료의 다양한 종류 통 암기해 주시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을 만드는 방법 또는 아스피린이나 페니실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스피린이 구조식이나 화학식이 뜨면 어 예! 너 아스피린이네! 이런 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릴 순 없어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탄소화합물이 있죠. 포름, 알데하이드, 에탄올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 진짜 디테일한 요소 이제 날개에 있는 깨알 글씨까지 모두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여기 진짜 구멍 우수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들 잘 봐주시고 시험치기 전날 이거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생각하는 이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면 화학식량에 대해서 계산, 단순한 계산을 다양하게 연습을 한 후에 화학식량과 몰이 들어가면 그냥 이건 몰이라고 적혀있지만 몰과 질량의 관계 그리고 몰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게 믹스가 되는 게 그러니까 수능 기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능 기출 문제를 보통 각색해서 내신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부를 할 때 뭐 순차적으로 난이도를 올리면서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무엇부터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 몰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전에 우리는 화학식량이 뭔지 원자량이 뭔지 한번 써볼게 화학식량과 분자량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량이 무엇인지 원자량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통 배우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원자량은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한 상대적 질량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질량이다. 상대값이죠. 이런 걸 딱 배우면 당연히 이건 뭐야 지금 윗접시 조울이잖아. 이런 것들 상대적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자 몰,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전에 화학식량과 분자량, 원자량을 배우면 뭐 요 그림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이 그림이 나온 문제가 있고 문제집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온 문제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배우자마자 이런 윗접시 조울 또는 양팔 조울 이런 것들이 나온 문제를 골라서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뭐 상대적인 상대값을 어떻게 내가 정의를 내릴 것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되면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다? 몰에 대해서 배우지. 몰. 그래서 그 다음번은 몰에 대해서 배우는데 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몰과 질량, 몰과 부피, 어려운 거 하기 전에 알고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 원자량, 그대로 써 볼게임. 5월 분자량의 비는 누구랑? 일몰 질량, 비랑 같고 실제 물질, 뭐? 한계 또는 실제 입자 한계의 질량, 비랑 같거든요. 질량이 같다라는 게 아니고 비가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또 강의를 할 때 이걸 다 열심히 언급했으니까 모르겠으면 선생님 강의 빨리 골라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 윗접시 좋을 상대적인 상대값 배우고 나서 바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게 누구다. 원자량, 비랑, 분자량, 비랑, 일몰의 질량, 비랑 뭔데? 실제 물질 입자 한계의 질량비가 다 같으니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와? 여기 어떤 물질이 있지? 그러면 한계에 대한 질량비, 분자량의 비, 그럼 여기에다가 무엇까지 표를 같이 넣어서 시험에 출제할 수 있습니까? 1몰, 질량이 얼마다? 뭐 Wg이다. 그럼 얘가 얼마일까? 2대 16이니까 뭐 얘는 8Wg입니다. 이런 건 우리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몰이라고 하는 거, 몰과 질량을 배우자마자 우리 학생들이 이것도 3종 세트를 이용해서 무엇을 다양한, 또 이것도 사실 상대값인데 다양한 값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값을 도출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실제 2, 16, 44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와? 이거 A. 뭐 얘는 B이다.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8A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문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아직 부피, 부피를 뭐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거 하기 전에 너희는 무엇부터 이 1몰의 질량이나 분자량이나 이런 것들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부터 골라서 뭐 해야 돼?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 골라서 풀고 나서 딱 보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중에 숫자가 있는 건 쉬운 거고 문자가 있는 건 어려운 거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요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두고요. 오케이. 요게 좀 다 됐으면 네. 이제 몰과 부피라고 하는 걸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자, 몰과 부피 그건 뭔데? 자, 우리가 어떤 기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기체를 좀 주요하게 다룰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뭐 이걸 뭐라 그래? 실린더라고 하지. 실린더에 기체를 넣었다. 그랬을 때 뭐 기체의 부피비는 무슨 부피비는 비니까 이렇게 쓰자. 분자의 몰수비랑 같다. 이런 걸 너희들에게 배울 거야.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그때 아 부피비가 분자 몰수비를 말하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용기에서 기체가 담겨 있을 때 얘들 부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자 몰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이제 좀 배운 후에 이건 뭐 당연히 다 듣고 있는 친구들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몰과 부피에서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뭐였지? 간단하게 쓸 게 분자량 비랑 일몰지양 비랑 누구? 한계 지양 실제 지양 한계 지양 비가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체를 배우게 되면 누구가 갖게 됩니까? 실린더에 넣은 기체의 밀도비가 분자량 비랑 같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종 세트에 기체 부피가 들어가면 4종 세트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3종 세트 열심히 공부한 후에 이것까지 추가하면서 학습을 해주면 이런 문제도 이제 너희가 풀 수 있는 거죠. 분자식이 있으면 이 분자의 질량 부피 알면 밀도도 알 수 있고 원자수도 알 수 있으니까 다양한 모르는 값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다음 기체를 배우고 나서 이후 이렇게 표로 된 문제들을 너희들이 찾아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왜 또 다들 작년 기출 아니면 뭐 수능 및 모의고사 모은 기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들고 있을 건데 그거 보면서 18번 17번대에 나오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말고 몰과 질량 몰과 부피에 관한 문제들을 풀면 그제서야 문제들을 너희가 잘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나하나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골라서 푼 후에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로 접근을 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집에서 모르는 내용이 없을 만큼 모든 몰과 질량 몰과 부피에 관한 문제를 풀면 그제서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문제 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꼭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수록 체감하는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꼭 골라서 문제 예시도 내가 보여줬잖아. 그래서 골라서 잘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자 마지막 대사 여러분 화학은 단계별 순차적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에 맞추어서 내신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